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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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는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취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와 간설로봇 준비 완료 wag 악물이 부족해. 거기엔 건설도 돼! 예? 건설놈번 준비 완료! 건설놈번 준비 완료! 에잇! 깜짝이야! 건설놈번 준비 완료! 건설놈번 준비 완료! 이야! 야근이다! 안 좋은 일인가요?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설마 붙어볼게, 예송이. 예! 예! 그렇게 하쥬! 야! 빨리 빨리! 어디까지 손님이 던지지? 오, 저. 이렇게 놈을 한 병을 마셨던 곳이 많아. 전투하는 걸! 이렇게 놈을 했는데, annals이 매우 많이 이끌어. 내가 좋은 일이야! 진짜로, 상位전을 정부의 백립. 저를 원하는 후, 제작놈이 매우 이제 Sort of Order 금전을 해서 가졌습니다. 비하던 건설놈번조는, mármin이 매우 많아. 도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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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고! 장물이 모자라. 장물이 부족해. 하늘에서 총토를 감독하겠.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배스피 가스가 없어. 뭐니? 분명히 교전을 펴지고 있어. 에너지가 더 필요해. 설마, 자동시장 켜놓은 거야? 작전은 뭐지?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요. 작전은?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철도 엄청 유효할 경력을 내서 갑니다. 에너지가 모자라. 크라잇! 에너지가 더 필요해.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빠라빠빠빠우! 좋습니다. 이번 장. 간설놀아 준비 완료. 간월천이 곧 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누구니? 기다렸습니다. 그저 메일 완성!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에너지가 다 필요해. 설마 자동시장 펴놓은 거야? 몇 점 패드에서 정지하는 sabor undefals? 트렌드가 어침피 있는 구경을 잃어버린다는 것. 어침피 스팀과 에너지가 꼴친기를 이용하여 gekirs고 새로운 시작에서 큰 힘이 발생할 거예요. dammi와 잠시 남기고 왼쪽이 디저트에 성공할 거예요. 요소스 탐나는 것 lahir. 여기저기피 스팀과 에너지가 잘 안될네요. 캐릭터에 금지еждified. 오랫동안이 수술이 더 있단 말이죠. 소비스팀과 에너지가 특산로 잃어버린 거에요. 안달아줬는데 말이죠. 위협보를 꼭 그거 연구하더라. 에너지가 모자라.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아, 아닌데. 쟤들이 두 분 있죠? 아, 미완료. 잘 되겠군. 그 부분은 또 안달아줬습니다. 그 부분은 내 미래를 그저. 대중의 물을까진 것입니다. 네도 다 구입했습니다. 왜냐면, 네, 이 경기 남은 유일한 зат을냈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정를 둘러라. ickening. 유 아!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 길은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아님. 아하, 제법 지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네, 연구를 마무리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 찾아왔습니다. 지젠이 완전히 감취됐습니다. 지젠이 완전히 감취되네요. 이 길은 탑량에 협력을 확보하십니다. 지젠이 완전히 잠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겇사하니 저지 모델이 다 leurs 맞춤하려면 대기까지도 마련하십니다. 진지함이 низ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기까지 훈련하십시오. 정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어 Coin-Defar LVPaux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도전이 бор히고 있어 지지 A- Gray Tigre LVPaux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출발 안할지도 모릅니다 컬 관 Porterori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 이거 큰일났네요.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포탑을 많이 장착했답니다. 이동이 closer. 연구상 간에 모든 액수의 부터가 올립니다. 마이도 파ni이의 피곤이 더 많이 장착이 됩니다. 바닥이 бес초로 열고 다른 심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이 더 많이 장착을 겨냥하려고 합니다. 9.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너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적들은 물리치지 않게 해주세요. 일을 위해 달려주실 수 있는 공격에 도착합니다. 왜? 아, 저게.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젤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 유해 작전을 자주 하시나보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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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저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자, 다들 들었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병력을 내리실 겁니까? 사련부 업데이트 완료! 구속 건물이 완성됐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자, 빨리빨리! 동맹이 마음으로 전 horn, 총 넘어가는甚麼枕 incubator 1대2의 힘 멀미가 지옥에 sept run Ang來到 Sp оливOD지. 병력이 매우keiten birth reminder. 종합 병력이 다가게 출발해. 개발 WindISEI andugi하 Suppose 구속금εamer很大她 동 grande Ji brother would gather closer to med肩 도와주신 성적avoir 심리 biodiversity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대인시대를 보내는 중이야.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쇼. 이번엔 못 지내겠지. 아, 다른 줄 없지? 감민! 와, 또 밸런지가 붙여라. 아잇! 깜짝이야! knights involved. 오기엔 더 칠해를 가지고 제일 쓰고 있던 등을 잃어버린다. 아직은 외모가 안전하실까? 어깥스말들에게91은чески 진짜로 감히고 잇 Guy아저 Bolton이 진짜 동맹이란 거에요. Gol. 2개의 킬 중. 사령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 좀 지켜주십시오. 어디 드러나고 있을까? 자, 이 지원이 필요하다. 동전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오우,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전툴 흥분이 local, 전도가 더 낯을 수 있으려는 편입니다. 도매시 바랍니다. 모른시에서 도맥을 다ائ을 수 있을까? 해 proceeded, 전툴 흥분이 됩니다. jem 학우의 동전이 그냥 귀 Kreis. 도매시 방위가 한 번의 여행을 벌려줍니다. 그 다음은 도매시 방위가 대단하기 시작합니다. 태ных이 도매시 방위가 한 ções 방위가 한 번 더 타서 중입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다른 것만이!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어? 쟤 로봇이지 뭡니까? 반응을 해! 반응을 해! 물이 부족해! 에너지가 더 뛰어야지!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 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 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자, 출발! 슬퍼! 에너지가 모자라! 여기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sido 물에 넣어주세요! 아마도 잘ohn죠! 아니, 온라인은 가사까지 뇌! 하하하하! 정신을 해! 오, 배護! 이 녀석은 무사히 전화처럼 사용하기도 했죠! 오늘의 지원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지원이커eses! 뿌웍! 미모에 침대,데렉! 예! 플레이너스에는 메인으로 서둘! 뇌! 포르르, 시트! 이 소리가 되하니 여기서 공격된 spoken. 지금 이 소리를 위해 저 배우지 않으세요! 여기에 지방을 더하기 위해 그uchi아버지로 구약하십니까? 이 소리를 다 읽어볼까? 이 소리를 위해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소리가 적으로 이동합니다! 이 소리를 흐르고 있는 소리를 회복시켜주겠습니까? 공중한 사이도 마련화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혼동력을 들리는 산업을 수상해 드립니다. 운행을 등장합니다. 존명한 사이도 마련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급급급급입니다. 도움비스 압력을 가능합니다. 부동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움비스 입력을 위해 모아로도 파격하기 좋습니다. 도움비스 압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사령관님! 맙소사! 그 녀석들 아주 장정을 하고 생체 테라즈를 추출하고 있군요.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박물이 부족해! 이것들이 마지막 한 알찬입니다. 이제 막 재밌어지려 담자. 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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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 에센트 탁월이 워터로 화면이 그레 communicating 다행히 저에겨둘다. 터로 화면이 그레이드가 돼고 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차가 왔습니다. 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차가 왔습니다. 라이브에 들어서 동굴 속에서 패턴의 막혈이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대낙자의 육수는 패턴의 경기차에 도망쳤습니다. 안전히 사 PLA를 잊 milliards. 정말 쉽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작전은 옥수수입니다. 제작전은 옥수수입니다. 제작전은 옥수수입니다. 시끄럽을 시작합니다. 애기성 뱉을 다 잘라줍니다. 뱉이 스타라이퀴 이쁘죠? ㄷㄷ 자막이 비vate 같은 정보수에 힘을 잡힌다 음.. 수리에 맞춰야되게 천륙이 얇고 도와주기 꽤 에너지가 더 필요해! 설마! 자동시장 편호! 에너지가 모자라! 활용구 업데이트 완료! 화면 나의 것이다!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죄송합니다, 펠시루님! 본심이 아니었어요!